한국에서 만든 한국의 모든 행동! 한국의 향길래 한국의 영국 도전 이곳을 베리에 오는 드레스 방콕을 다 와보고 와다룩 오늘은 방콕에 왔어요 엄마랑 야경이 야경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 야경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 야경이 진짜 예쁘지 않고 아깝게 부끄럽다 야경이 이렇게 먹기 주변에 다 먹지 않아서 야경이이 싸움 야경이 두드려워 엄마가 안자 왜 어머 그러니까 나한테 프르콜 자는 거 아니야 아주 딱맞고만 그치? 응 아주 이쁘다 응 마이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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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상냐면 무려 852일짜리 와인 수고 크림 호재 어? 이쁘네 어디꺼야? 호재 한국 브랜드 그런거네 응 면세는 그냥 환불 안 돼? 왜? 그냥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네 이게 왜까지 주냐 이렇게 예쁘게 되게 괜찮다 이거는 더스트백 이 안에 넣는 거 아니야? 이 귀여운 걸 준다고? 네이버 탱어다녀도 되겠는데? 네이버 탱어다녀도 되겠는데? 소재? 응 아주 마음에 드네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다고요? 응 이렇게 패스도 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내일 되겠네 잘 자 잘 자 날씨 좋다 진짜 진짜 엄청 좋다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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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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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태국 기념품 소핑 리스트 빠지지 않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왕실 인증 꿀이 유명한 크레가 우리 상회 왕실 인증 꿀이잖아 아 한개 내가 아까 그래서 그 볼 땐 아 왕실 꿀 빅 시마트가 더 싼 거 싸게 찜 왜냐 시안파라곤에 있는 거 이거 태국식 쌀로 누룽지 같이 튀긴 것인데 이게 맛있대 아 아 다리가 쇼핑도 웬만한 재료 있어야 라면 종류에 라면을 주고 거기 가서 아 아 근데 넌 태국 라면은 맛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안 보이네 맛있어? 맛있어? 응 야 안 섞는 게 낫다 얘는 뭔가? 얘 짱콩 물거다 넣을래? 짱콩? 넣어 나도 좀 몇 개 먹어볼까? 말을 해 나도 좀 먹어 형 제가 이렇게 사용해볼까? 가장 먼저 제가 사용해볼까? 언니가 집에 한번 만들어서 고소하는 중 유니루 소금 맛있어 얘는 뭐예요? 자너엔 3 free pie 마이크 계란 계란 아닌 것 같아 계란은 4분까지 드시면 좋았다 bekislah 계란은 3분 이상 계란은 3분 이상 계란은 4분 이상 계란이 계란은 3분 이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긴 어디죠? 아이콘 시험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 BTS 다하고. 방콕입니다. 방콕.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힘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억울하치시는 것 같은데. 거짓말 아니신가요? 다리가 좀 아파서 걱정이긴 하지만요. 내일은 좀 쉽게 쉽게. 흘리면 안돼요. 왜냐면 그건 오늘은 12시쯤에 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때요? 좀 천천히 먹어. 무슨 토끼도 아니고 메론을? 세 개를 동생. 아니 세 잉백을 다 먹는 사람. 조이 비만? 누가 뒤에서 쫓아와. 우리 이제 한 4시간 이따 잘 건데 천천히 먹어. 누가 보면 아빠가 옆에서 구박하는 줄 알겠어. 혹시 집에서 과일 안 먹었어? 네. 맛있어요. 좀 마음먹어야 해. 그러니까 또 먹으라고. 엄마. 엄마. 안 찢어? 엄마. 엄마! 그리고 다른 neighbor 저것으로 제일 sava여 먹어. 엄마. 할ification. 아빠. 아빠. act. 아빠. 아빠. 빵 맛있다.. 지구소스 채소스 땅콩 여기 와봐 영상이야 안녕 와다룬 보이나? 난리 아 바람보니까 시원하다 바람보니까 시원하다 너무 맛있어 짜증나 맛있어 고기 이제 밥 먹네 고기 lich 밥 먹어먹어 맛있어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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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희 엄마 어디? 추워 추워 재밌게 들어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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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 응 사진 찍으면 여기만 보여 이렇게 망고봉수 이런 거 먹을까? 응? 망고봉수 지금? 언니? 진짜? 오늘은 방콕 마지막 날 언니 양ir 을에 clos 뭐해? имся 아니 근데 딱 오늘까지 맛있었던 것 같애 뭐가? 조식이 돈은 못 먹겠네 다낭에선 이틀이라 그렇게 잘 먹었던데? 응 그렇지 오늘 전 3일 때였어 엄마 조식 그치 어 나도 그렇게 맛이 나왔던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 버티는 기분이었어? 이거 맛있다 너무 따가워 근데 맛있다 오렌지 맛이 더 나 오렌지 아니야 나 알겠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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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참 그런거 보면 참 신기해 그치? 신기하지 않냐? 여기는 1년 내내 이렇다는 거지 1년 내내 더운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도수가 잘하겠네 저렇게 여기로 모여 딸과 여행하기 힘들지? 해달라는 거 다 했어야 돼요 스카치기 새로운 걸 다 먹기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와 사람 지나가다 스팸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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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시리즈 오렌지에 눈을 안아볼게요 눈에 입었으면 좋았어요 눈이 감상하며 눈이 감상하며 눈이 감상하며 눈이 감상하며 다진마다 1,000원에 고추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완전 좋아 간장 뭐라고요? 우리 딸 덕에 방콕을 다 와보고 여기 여기 마아나쿤 전망대 너무 좋아요 진짜 좋다 여기 여기 사세요 마스크 여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집에서 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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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엄마가 먹고 싶었어 엄마 먹으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아 뜨! 또 핫한데요? 아 뜨! 아 뜨! 아 뜨! 스파이트로 추각을 잘 한 것 같아 좋아? 다 됐지? 응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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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깔 줘야 되는데 이거 깔 줘 먹어, 깔 먹어 딸기 딸기 옥수수도 맛있어 맛있어? 안 돼? 왜왜왜왜 다 됐다 밀려고 그랬어? 아냐아냐 꼭 이따가 땡고만 먹을 거야 그래 너무 먹고 싶거든 붕이 너무 먹고 싶거든 저거 우리 아벨이 가는 길 같지? 아냐? 저기가 팔투로서 이렇게 해서 팔투로? 이내엔은 우리 측에 오고 있는 쪽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